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건프라 에서 건담 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대1 자코프라군의 해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에코프라라서 녹차 껍데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로의 형상 그대로구요 팔다리는 약간 일체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기억에 잘 나왔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백팩이랑 등이 분리가 돼서 동력성도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의 모노아이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검은 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재활용 프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헤드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제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는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관절은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아요 발부분 약간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HG랑 비교해 본 사진인데 HG 한 절반 조금 넘는 것 같네요 허벅지 조금 안되게 오네요 아 요 퍼스트 건프라군과 비교입니다 약간 조금 어눌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 나오면 한 880엔이라고 하니까 한 9,000원 만원 안쪽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무장도 뭐 바주카 120mm 머신건 히트워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약간 그 재질이 재활용은 그거라서 약간 좀 뿌옇게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네요 이거에 불량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요건 이제 RG 임퍼스랑 IH 블랙라이트 패키지 일러스트가 떴네요 포스트 임퍼스가 멋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개도 구매를 안 했어요 HG는 샀는데 가격이 한 3만원, 3만 6천원대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이트 패키지 이것도 괜찮네요 HG 이제 8세 이상이고 이것도 재현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반다이 아 초합금이네요 VT1 슈퍼 오스트리치 이것도 초합금 완성작으로 나오는데 조종석 보시면은 다 이제 조종사들 재현이 되어 있네요 이치조 히카루랑 그 여자 그분인가 어 컬러링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대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컬러링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거 같은데요 그 텐트 친 거 다 그 지구에 아마 불시착해가지고 텐트 치고 하룻밤 묵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 막는 걸로 해서 아 이렇게 잡아주고 아 그거 제안한 거네 얼굴은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 아 좀 뭔가 많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뭐 마크로스니까요 그 다음에 아 요게 특이한 게 이거 건프라는 아니고 이제 SOS 킬 뭐 곱하기 비덕에서 스파덕 이라는 아 모델인데 이게 오리로보트예요 오리가 이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물안경 같은 끼고 아 샤워기 잘 보니까 골프차 같은 건가 그랬더니 샤워기더라고요 이런 거 총도 물총 같아요 이거 두건인가 두건인가 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새끼오리가 아 이제 머리에 리본 두르고 솔도 오리모양이야 요거 목욕탕에 있는 거 이게 이 제품 하나 이 제품 하나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주 귀여운 오리간말 있죠 요거 두건 있고 아 이게 뒤에 프로펠러도 달려있었구나 그 다음에 솔 전체적으로 아주 귀엽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 전방에 LED도 약간 조명이 앞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위에 뚜껑을 열면 아 조종석이 있고 오리가 조종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검프라보다 이게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서는 그 뭐죠 정비로버 그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리로버지였어요 아 아주 뒤둥뒤둥 귀엽습니다 아 잠수 스노클도 되어있네 아 뒤에 뭔가를 이게 통같은 걸로 얘가 달고 있거든요 보시면 오픈되고 아예 전체 오픈도 되고 약간 아 위에만 제낄 수가 있구나 물안경 같은 부분은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방 라이트 그 다음에 후방에 이게 뒤모습인데 뒤에도 라이트 있고 얘가 뭔가 들고 다니는데 아 오리가 오리가 타고 있네 그 다음에 이게 LED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거는 그거 같은데요 요거 그 뭐죠 그 화장실 욕실 욕실 이거 키 야 네오프라임도 어 괜찮게 조용을 잘했네요 얘 데리고 몰카를 하는 건가 하여간 굉장히 귀엽습니다 가격은 한 6만원대라 그래요 패키지 보시면은 높이가 53cm 아이폰이랑 비교 사진인데 어 꽤 크네요 이게 이게 전체 높이가 22cm 되는 것 같아요 머리까지가 그 다음에 얘까지 하면 한 30cm 아 20 한 8cm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만 따로 이거 파나봐요 8cm 이것도 앙증맞게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구하고 싶어요 가격이 한 6만원대라고 합니다 6만 2천원 돼 있네요 350이 아니고요 웨이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히트작품이에요 나머지는 솔직히 뭐 다 건담이라서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담 팩토리 유코아마 3월 말에 완전 폐쇄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해체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이것도 이제 해체가 돼야 돼요 드디어 3월 31일 프로 영업 종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체를 해서 어떻게 놔둘지 모르겠는데 아 저정석 하나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아 가시아폰 반다이 오피셜 삽이라고 해서 잠실에 공래 최초로 생깁니다 2월 1일에 오픈하니까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이게 에버랜드에도 하나 있던데 그쪽이 굉장히 장소가 넓어서 아 대형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규모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벤트를 실행을 하고요 클리어 파우치랑 키링을 증정합니다 1만원 이상 코인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공식 클리어 파우치와 키링을 증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준비 수량 시 준비 수량 소진 시 종료가 되고요 아 매장 장소는 뭐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 롯데월드로 향하는 모손에 모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롯데마트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월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서 이제 모퉁이길 여기게 롯데월드 식품관 쪽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잠실 쪽은 너무 넓어서 착 찾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27일 캡슐토 외신상품 뭐 여러가지가 나오고 짱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오르나 시리즈가 이게 전 몰랐는데 이게 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 애들이 이제 과일 애들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언제 오르나 그러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르나 시리즈가 뭐야 그랬더니 아 요런 시리즈였습니다 높이가 35mm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양직 많네요 이게 뭐 음식 시리즈도 있고 원래 건담 위주로만 모아서 이런 거 신경은 안 썼는데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닭강정인가 계란말이 사과 소세지 삼각김밥 이거 아마 치킨강정인가 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일본으로 써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아 고양이는 그냥 귀엽게 무만하네요 박스 조종 박스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케이크 그 다음에 뭐 짱구 음악대 그 다음에 이제 싼리오 시리즈가 그 여자 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약간 멍멍이 시리즈로 약간 나오네요 요거는 그 다음에 귀멸의 칼날 체인소맨 언제 오려나 시리즈도 있습니다 아 포치타 같은 경우는 이제 AB에서 이제 두 분 보드네요 하나는 웃고 있고 하나는 약간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에요 나머지 주인공 아 캐릭터들도 전부 나와있습니다 아 요거 근데 귀엽긴 하네요 주인공이라 그 다음에 뭐 생물도감 시리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품안이 뭐 올라왔다 이렇게 돼있고 뭐 인모탈 저스티스 얘기도 나왔네요 야 가격이 2640엔이면 HG인데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스티스로 약간 뭐 이상하게 변형을 한 기체인 것 같긴 한데 리뷰라서 굉장히 좀 그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 어지러워 하여간 저스티스에다가 뭐 이상한 날개를 달고 비싼 가격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은 뭐 괜찮겠죠 그래서 나오는 키즈니까 아 근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HG가 그 다음에 또 라이징 아 프리덤 검사 리뷰 떴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 스티커가 이쪽에 날개가 스티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 프리덤이랑 스프덤에다가 아 하이마트 풀버트 모드는 뭐죠 아 이상하다 아 근데 디자인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절묘하게 그러니까 딱 섞어놓은 그런 기분 이것도 사면은 좋긴 하겠는데 제가 날개 모양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요게 이제 그 스티커네요 아 흰색 띠도 스티커 검은색 띠도 스티커 날개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스티커가 들어간 것 같아요 1번 쪽에 있는 한 분이 리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리뷰를 하더라구요 저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HG 키시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리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본사에서 운영할 때 하시는 이제 블로거분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제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HG 그냥 키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변형도 하는데 이쁜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시드 계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죠 아 GX-110 암막대장군 초악구문 야 아 마징가에 나오는 최강의적 캐릭터 50준에 맞춰서 아 다 나오네요 가격이 24,200엔이면 야 또 20 몇만원대 25만원대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네요 크기는 뭐 21 센치 정도 되구요 참 이게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사야 된다는 단점이 고증이나 이런 것들은 잘한 것 같고 망토가 약간 좀 천으로 된 것 같은데요 모직으로 된 것 같은데 어 카리스마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가운데 요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굴 제안을 잘한 것 같긴 쌍용 쌍용이란다 초령신이죠 가오가이거에서 나왔던 빙용 염룡 두 마리 로버 샵채는 초령신 용자원 가오가이거를 제가 그때 하원시간세가 없어가지고 잘 못봐가지고 그러는데 야 가격이 4만 한 1800엔이네요 야 그럼 얼마야 45만 점점 아 26센치밖에 안 돼요 피지 조금 안 나오는 근데 아 좋아하시는 분 되게 좋아하시겠다 두 대의 차가 합쳐서 하나로 합치는 이것도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긴 한데 디테일이나 이런건 뭐 가격대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도 괜찮구요 어 벤시네스가 더 멋있을 것 같아 이게 총인가보다 아 애니메이션에 기억이 없죠 제가 아 그때 학원을 안갔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 시드 프리덤이 요새 이제 뭐 일본 현지에서 개봉했다 그래서 1월 26일 아 오늘 개봉이네요 일본에서 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벌써 야 뭐야 이건 뮤직비디오? 뭐지 이게? 아 두제곡 그런거 같네요 아 아 아 아 이게 메탈 로봇 그게 라이징 프리더밍이라고 나오네요 음 아까 H-C-KIT 사실상 그냥 채색된 메탈 로봇이죠 이게 하 아 조용을 잘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시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가지를 짬뽕이 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약간 그 데스티니의 얼굴도 있고 어깨 부분은 약간 스프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를 자기들의 그 디자인을 좀 혼합해 놓은 것 같아요 어 블루의 비중을 좀 약간 높여서 그랬구나 어 날개도 이렇게 새로 하고 알겠어요 프리덤 잘 근데 일단은 이게 라이징 프리덤 이거 인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허리 가동률도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뭐죠 이게 아 라이징 프리덤이 또 SDEX로 나오는데 이것도 야 스콘을 전혀 전혀 안 해준다 목업인가 이거 오 세상에 아 그래서 말이 많았구나 이게 SDEX가 야 전신을 다 스티커로 처리하는 이런 아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사라는 얘기죠 이게 블루가 많으니까 레드를 넣기가 이제 그러니까 레드 포인트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이쪽 앞쪽이랑 앞 가슴쪽에 그리고 이제 옆쪽에 일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뿌리랑 야 이분 다 스티커 처리하고 눈도 스티커 처리하고 아 이래서 말이 많았구나 아 그런데 뭐 도색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모르겠네요 좀 성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메탈로브 1 프라우마 백식의 잡지 정보입니다 아 이 프라우마 백식이 사실상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 얘도 어 뭐야 또 뭐 이거 아 에스건담 이네요 에스건담이나 이걸 좀 내주지 좀 이거 맨날 안 내주고 이거 이거는 잡지로 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킥 같아요 라이젠 프리덤 아 아 아